지금부터 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7년 전. 명주여고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람은 바로 저 환모네입니다. 당시 전 20살의 나이로 심준석의 아이를 가졌지만 스타가 되기 위해 출산 사실을 감춰야 했습니다.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? 학교 뒤쪽에 공원에서 만나. 절대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돼. 빨리 가, 얼른. 아이 아빠는 태희. 심준석입니다. 그런 책에 아무 힘없는 전학생 다미가 눈에 들어왔고. 방다미라고 했지. 우리 친구 할까? 나 알아? 네가 왜? 전 다미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울 계획을 세웠습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이 아이 네가 낳은 거야? 다미야, 나 어떡해? 제가 봤거든요. 방다미 학생이 아이 낳는걸. 제안의 고명진은 다미양의 출산 장면을 봤다고 학교 측에 거짓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원조 교재와 미성년자 출산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그걸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. 야, 내가 엄청난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해냈거든? 가짜뉴스. 인터넷 넷티비 방송에서 가짜뉴스를 만들라고. 주용주 홍만두 니들 성을 따서 좋은 글씨였대. 완전 따집니다, 형님. 이왕이면 자극적인 게 좋겠지? 첫 번째 타깃은 곧비리 출산녀야.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. 뭔 소리예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범죄 다시 해봐요, 다시 해보라고요. 정말, 다들 왜 이래요.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. 다미야,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찾아왔었어요. 차트도 있습니다. 저 역시 산부인과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다미의 조부에게 다미가 출산을 했다고 거짓을 알렸습니다. 만약 그때 제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방 회장님께서는 바로 다미 편에 섰을 겁니다. 고생하셨는데, 힘드셨죠? 자, 이거 하나 드세요. 시원하게. 이 위소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 마약을 먹였고, 모해한 게 당시 덕성영찰서 반장이었던 저 남철우입니다. 그렇게 우리의 거짓말과 거짓말이 모여 따뜻했던 한 가정을 흥비박산시켰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 앱을 사용하면 자신의 비밀통이 영탐되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인지하는 즉시 접근자를 차단할 수도 있고 에스쿄리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구나 고생했다 도혁아 아니 민대표 민대표는 무슨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나 뭐 한 거 없어요 다 2위 소식 덕분이지 뭐 나는 단지 2위 소식의 비밀통 프로세서를 해석한 것 뿐이고 그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아빠였는지도 그럼 벌써부터 이렇게 감격하면 어떡해 응? 이 지적인데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담위 담위 금라이가 낳은 내 딸이야 무슨 소리예요 형 다 담위 방 회장님 손녀자는 안 갔지?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금라이가 죽은 후에 그럼 방 회장님을 속인 거야 금라이가? 그땐 그 방법밖에 없었겠지 돈은 미치게 필요한데 아무리 둘러봐도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 형 나도 알아 금라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어르신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는 거 근데 더 나쁜 건 나야 라이를 독하게 만든 건 나니까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시작된 거야 내가 내가 제대로만 살았어도 형 자책하지 마 이거 형 잘못 아니야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이름을 불러본 적도 밥 안 끼 먹어본 적도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어 내가 본 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이야 희턱이 형 내가 기억하는 방담이는 되게 씩씩한 아이였어 아주 당당했고 자기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되게 착했어 꼭 형 같지? 도혁아 너는 봤으니까 제발 말해줘 우리 담이 불행하지만은 않았다고 행복한 날이 더 많았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 위소 같은 아빠 만나서 다행이었다고 다행이었다고 내가 키웠어도 그런 사람 주지 못했을 거야 방담이 사건은 6년 전인데 갑자기 후원을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? 가짜 이 위조라는 민도육 대표에 대한 반격입니까? 6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짜 뉴스와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흉폭해지고 가해자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성의 피해자는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돕겠습니다 딸타니의 이름으로 이수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다미파리가 시작됐어 형 공식 검증인까지 있는 대로 돈을 쏟아 부을 거야 그렇게밖에 증명할 방법이 없을 거니까 형 지금 SQD 마지막 점검 중이야 형 괜찮아? 어 괜찮아 다음 플레이 실행할게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화갔다 안녕 난 방담이라고 해 저넨 덕선 요구에 다녔었는데 이쪽 동네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 앞으로 잘 부탁해 조금의 거짓도 보탬도 하지 않겠습니다 애를 낳은 건 한 번입니다 전 모네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지금껏 항구했지만 실 압박까지 오해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 말하게 해주세요 다 말하게 해주세요 다미야 다 말하게 해주세요 다미야 제 딸아이의 복수를 다지며 뼈를 감는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심준석을 잡겠다는 1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심준석이라니 아빠로서 다미에게 너무도 미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제 숙명이나 받아들이고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희소임을 당당하게 증명이 보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지문 검증이 있겠습니다 으으으으 미친 자식 딸아이의 복수를 다짐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?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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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제부터 네 상대는 나야. 일어나. 이거 상관없는 새끼 빠져! 상관 있다면! 영원님 맨날 가자. 그 더러운 입에 탐이 이름 오르시마. 다음번엔 팔 한쪽으로 안 끝나. 반드시 네 목을 꺾어줄 테니까. 오래 올리지 않을 거야.